예 자테커스 자테커스 플레이풀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테커스 플레이풀 이게 자테커스가 뭐냐면 토끼거든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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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래빗 어 래빗입니다 래빗 자 이 어 래빗 래빗을 갖다가 플레이풀 아주 즐겁게 뛰어다니는 그런 단어 단어죠 이게 진짜 야테커스 자 야 이거는 좀 좀 음이 조금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테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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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토끼라는 말을 쓰죠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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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커스 다같은 발음입니다 다 같은 발음입니다 이거지 이제 다 같은 발음이라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마기아 랑골라 헝가리아 말하고 잉글씨 딕셔널인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뜻이 없었는데 토끼라는 래빗이라는 뜻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저 잉글씨 헝가리 온라인 딕셔널이 보면은 제가 이 온라인 딕셔널을 잘 안 보는데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테커스 아 리절트 래빗을 넣어보니까 그죠 리절트 결과가 딱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데 이거는 다 앞에 거는 그냥 막 그 유럽 사람들 자기들이 그냥 말한 거고 여기에 로스 로스 자테커스 토끼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토끼에서 그래서 이 온라인 사전도 한번씩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남아있다 자료가 남아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에 토끼가 있고 그 유명한 래빗 토찐 이건 이제 가끔씩 우리가 멕시코 아즈텍 말 아닙니까 멕시코 아즈텍 토찐 토끼 거의 뭐 같은 말입니다 이건 토찐 토찐 그죠 토끼 토찐 아 색깔이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유명한 이제 이 사진 아주 좀 유명해지겠죠 멕시코 나후아뜰 나후아뜰 아즈텍 자 토친 토끼 토친 자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라빗 라빗 마하 토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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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케스 s 까지 있습니다 이 s 가 참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토케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케스 우리는 토끼로 막 그냥 편하게 부르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제가 이거 알아낸 거 아닙니까 걸어서 왔거늘 캐나다 그죠 걸어서 걸어서 왔거늘 이 부족 멀리서 빠사마 꽈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멀리서 걸어서 온 부족 캐나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 봤는데 헝가리 헝가리 이거를 자 이게 지금 토케스가 되어 있는데 토케스 이게 지금 s 가 이게 s 가 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토케스 태커스 태커스 우리는 토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콜러스 왁거늘 캐나다 아닙니까 그죠 콜러스 왁거늘 토케 토케스 이것도 지금 s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복수형은 아닐 테고 그들 나름대로 헝가리 보십시오 헝가리하고 거의 캐나다 헝가리 사람들이 넘어간 게 또 맞겠다 그죠 토케 토케스 토케스 토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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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 우리말로 그냥 토 토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토 토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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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변해서 이제 토 토찐 그죠 이었 이었 ㄱ ㄱ ㄱ ㄱ ㄹ ㄱ ㄱ ㄹ ㄱ ㄱ ㄱ ㅂ ㄱ ㄱ ㅈ ㄱ ㅂ 그리고 멕시코 아즈텍에 도착하죠. 그 이전이죠. 그러니까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은 토끼를 토찐이라 발음을 조금씩 변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BC23세기 소빙하기 때 한번 넘어가고 또 AD23세기 소빙하기 때 한번 넘어가고